오늘 동화는 전래동화 심청전, 효녀 심청으로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나왔어요. 존속 유기다, 배우자 유기다, 배임 횡령이다, 임대사업법 위반이다. 그중에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형윤 변호사님은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된다 입장이고, 우리 김도연 변호사님은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자, 그럼 먼저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우리 김도연 변호사님께서 먼저 한번 주장을 해 주시죠. 뺑덕어멈이 초가집을 사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신봉사가 승낙을 해서 이 초가집의 가치가 올랐다면 더더욱 재산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신봉사하고 뺑덕어멈이 얼마나 같이 살았는지는 저희가 동화를 보고는 알 수가 없지만, 재산 분할을 해주는 건 원칙이고, 다만 그 재산 분할을 얼마를 해줘야 하는가, 그거를 다퉈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뺑덕어멈이 전혀 기여를 안 한 게 아니니까, 신봉사는 봉사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뺑덕어멈에 도움이 없이는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가집도 전부 다 뺑덕어멈이 관리를 했을 거고, 세입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 관리라든지, 도배 같은 것도 뺑덕어멈이 다시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일체 관리한 부분을 참작을 하면 뺑덕어멈이 반띵을 달라고 했지만,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더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등기가 누구로 돼 있느냐, 어느 한쪽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돼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재산이 형성되거나 그런 기여도를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등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난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박형윤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우리 아까 동화 읽어주실 때 50제에 산 거 확인됐습니까? 50제에 산 거 확인된 적 없어요. 뺑덕어멈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심학규 어르신 명의로 등기된 건 하나도 확인된 거 없죠. 그리고 설사 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심청이가, 청이가. 그렇지. 자금은 그쪽에서 온 거죠, 지금. 청이가 준 거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분할하는 건, 부부 사이,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그것만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동으로 형성한 게 아니라 심청이가 준 거예요. 딸이. 그리고 추가로. 아까 배임 횡령 이야기가 추가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뺑덕어멈의 의견대로 초가집을 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까?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공약미 300석을 제공을 해준다는 걸, 만약에 스님하고 둘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 빼돌렸다고 하면, 그러면 범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청이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했으면 끝난 문제예요. 그럼 범죄 되기가 어렵죠. 아버지한테 증여를 한 거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그런 문제고, 일단은 심청이가 준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상속이라든지, 증여받은 재산은, 애초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상속받은 거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받은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결혼 후에 받은 것도. 결혼 후에 받은 것도. 그래요? 부부가 만든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님도 어머님이 주신 거지. 부부 둘이서 버는 거 해야 돼요. 가만 있어봐. 이렇게 되면 안 줘도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얘기 딱 들으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집 살 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집을 살 때 양쪽 부모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닐까요? 도와주셨어요?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내가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받은 줄 알고. 그건 분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똑같아요. 심청이가 줬잖아요. 아빠한테. 아까 심청이가 아빠한테 준 건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게 아니니까 분할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도 부모님들한테 도움 받아서 부부들이 집을 사는데 그럼 그것도 분할이 안 되냐. 한쪽한테만 받았다. 예를 들면 남자 쪽에서 많이 한다고 하면 남자 쪽 부모님이 돈 주신 거예요. 아파트 사라고. 그럼 그건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다 분할 대상이 돼요. 그런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법에는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특유 재산이 뭐예요? 아까 상속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형성했던 재산들 있잖아요. 빌딩을 샀다거나 고급 예제차를 샀다거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데 지금은 이게 사문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같이 살면서 적어도 이걸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니까 형성은 아니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게. 네가 혼자 살았으면. 그게 됐겠냐. 혼자 살았으면 그거 지금 이렇게 올랐겠어? 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서. 저 정진영 아나운서님께 한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뭐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다 파란. 처먹었겠다. 이건 얘기하면 안 돼서. 팔았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에도 도움이 됐다면 재산 분할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 이거는 두 분의 변호사님이 너무 극명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안 줘도 된다 와. 이건 공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줘야 된다라는 건데 박형료 변호사님은 그게 애초에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예외적으로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도 상당 기간 동안에 잘 관리 유지를 하면서 잘 관리 유지를 하면서 그 재산을 증식하는데 재산이 더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늘어나는데 기여한 만큼은 좀 나눠줘야 돼요.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뺑덕어멈은 그걸 사자고 얘기만 하고 이미 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버리고 왔잖아. 심지어 이런 정도면 지금 뺑덕어멈은 위자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잠깐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눠가지 재산은 굉장히 조금일 거고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김두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로 통침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 50채를 샀다고는 안 했지만 정황상 샀을 것 같아요. 그럼 50채에서 나오는 그 새를 다 봉사한테 줬느냐 이거 그때 제때 제때 나눠서 음모론 제가 볼 땐 50채를 다 사지도 않았을 것 같고 50채에 대한 등기도 심학 우리 어르신 명의로 다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50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0채 사놓고 50채 샀다.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20채는 내 등기로 올려놓고. 아니 두 분 실제로 재판을 하시거나 맡은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비슷한 경우들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딱 이렇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혼인 기간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와이프 쪽에서 재산분화 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10억을 내달라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돈 얼마나 벌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런 거를 공유를 해주셔도 되는 문제인가요? 네.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네. 그런데 사실 재산분화가 관련해서는 박경윤 변호사님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상대방 재산분화를 당하는 쪽 있잖아요. 재산분화를 해달라고 하는 쪽 말고 당하는 쪽은. 줘야 되는 쪽. 네가 뭘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양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진짜 딱 이거야. 우리가 모르는 재산분화를 해줘. 네가 뭘 했는데? 하면서 싸우는 거고. 그리고 재산분화를 조금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산기 다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이혼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이런 거는 저희가 전부 다 전국을 다 샅샅이 뒤져서 저희가 다 찾습니다. 재산을 전부 다 변호사들이. 그래서 내 명의로 해놨다, 제 명의로 해놨다 상관없이 다 찾아요. 저희가. 네 건의 거 없는 거예요? 네 건의 거 없으니까. 일단 다 모아놓고 거기서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자료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재산분할로 한 2천, 3천만 원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핀 경우에 통상 위자료가 2, 3천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퉁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퉁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재산분할 대상일지 아닐지를 꼭 변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게 숨기는 재산이 있어서 그래요. 숨기는 재산이. 처갓집 아니면 시댁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름 바꾼 건 못 찾아요. 이름 바꾼 건 못 찾는데 주식 같은 거 되게 많이 숨기시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부모님이라든지 친정부모님이 널 위해서 보험 같은 거 이렇게 들어놓은 게 연금보험 천만 원짜리 이런 게 서로 재산에 대한 공유가 안 되면 뭐 해줬을 것 같은데 하고 모르니까 재산분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을 많이 찾으실 수 있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산분할을 해주는 거랑 이혼 위자료 액수가 비슷해가지고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퉁치자가 아니라 야 너도 나 줄 거 주고 나도 너 줄 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판결을 굳이 받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싸움도 많이 나고 얼마 전에 전주에서는 이혼 조정실에 나오면서 남자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정실에서 나오는 여자분을 차로 치워버렸어요. 아 그래 뉴스에 나왔었죠. 남편이 아내를 들이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전치 16주인가 나왔어요. 그래 저 기억나요. 안 죽어서 다행이죠. 안 죽어서 다행히 안 죽어서. 그걸 또 바로 조정실에서 나오는데 그 자식이. 예전에 전주지방법원의 되게 가파른 오르막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로 받아버린 거예요. 인도에 서 있는 사람을. 근데 이제 제가 그 사건의 여자분의 소송 대리인이었는데 저랑 얘기를 마치고 제가 뒤로 도는 순간 그 차가 들어와서 받은 거예요. 저희 여자 손님을. 근데 이제 전 전화통화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막 머리에 쇠받고 여기 몸통에다가 쇠 이거 있잖아요. 그걸 받고 오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엄청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산분화라고 위자료 때문에 싸움이 났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불리한 거 아니에요. 불리하죠. 뭐 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근데 이제 이거는 이혼 소송 중에 일어난 일이고 혼인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고 유리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 마지막 변론을 좀 들을게요. 자 먼저 우리 박형림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이번에. 안 줘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청이 거 재산입니다. 심청이 거. 만약에 재산분화를 해달라고 하면 심청이가 조건을 내고 줬잖아요. 공약민 300석을 눈뜨는 데 쓰라고. 조건을 위반했죠. 그렇지. 만약에 재산분화를 할 것 같으면 조건 위반한 걸로 취소하고 심청이가 다시 가져갈 겁니다. 일단 그래서 안 줘도 된다. 안 줄 거예요. 일단은 일단 심청이 거고. 김동미 의사님. 제가 제일 힘든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건이에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 진행 중이어서 이게 재산분화를 대상으로 다 들어왔는데 심청이처럼 딸이라든지 관련된 가족들이 야 이거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 청구 소송 민사로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진짜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거 결국에 이 민사소송은 진행도 안 되는데 선임료는 선임료대로 다 지급을 하셔야 됐을 거고 저한테도 또 이제 이걸 무료로 해달라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재산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분화를 안 하고 싶어서 이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살면 같이 살수록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시려면 지금 당장 이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주시네요. 장려하는 건 아니다. 장려하는 건 아닌데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또 양복 입히려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시고 이혼을 하셔야겠다 생각하시면 재산분화를 정리하시고 이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시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홍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길어지고 재산은 별로 없고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수임료로 나가고 결국에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눠 가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수임료 얼마 안 되거든요. 동호하는 동호회뿐 오해하지 말자. 한글자막 제공을이여서야 합니다. 아니다. 연주시장 Там